4몇 3몇 4몇 5몇 3몇 4몇 5몇 4몇 5몇 4몇 5몇 저희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에스아입니다 네 일단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재밌게 보셨나요? 네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 지금 알려드린 관객분들은 영화를 다 보신 분들이거든요 렉타 멤버분들이 한번인 관객분들한테 그 개봉을 맞이하여 소감 감사리사 우선 저희가 이렇게 영어가 된게 아예 처음이고 무대인사라는걸 저희가 할 일이 없었을텐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이런 영화를 또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밌으셨어요? 네 네 완전 완전? 감동적이에요 좀? 네 네 놀랐어요? 네 오셨어요? 네 진짜 감사합니다 울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저희 또 이런 기회라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다음에 한번 또 보러 오실건가요? 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도 꼭 보고 같이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른 멤버들도 다 멘트 한번씩 해주시죠 일단 되게 귀한 시간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티저 보고 엄청 궁금했어요 저희도 이따가 볼 수 있으면 볼 예정인데요 이렇게 재밌게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우리 마이블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정말 기분 좋고 다음에 또 이런 재밌는 거 나오면 또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카린아 너무 예뻐 예뻐 완전 예뻐 사랑해 네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 담긴 저희 영화를 찍게 됐는데 이렇게 한 편으로 담을 수 있다는 거가 정말 영광인 것 같고 또 우리 마이들과 함께 이걸 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뜻깊은 것 같은데 이전도 그렇지만 앞으로의 에스파의 행보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해 고맙해 아마 우리 마이널들이 많이 못 봐왔던 약간 희아인드심 같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요 우리 마이널들 오늘 와서 영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시간을 애써 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잘 시간을 애써 드리겠습니다 I'm your happy birthday 네 감독님께서도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감사히 답변해 주시죠 오늘 오신 대로 많이들 꽉꽉 채워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 영화도 많이 많이 더 많이 달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앞에 기자분들도 사진 찍고 계신데요 관객분들도 지금 많이 계시니까요 멤버분들 해서 사진 좀 찍고 찍는 시간 좀 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정면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코드 편하게 취해주시면 하나 둘 셋 세 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지막은 마이 구원이시는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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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릭스야 아프지마 이제 살아야 해 이제 아프지마 네 네 이것으로 무대 인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 다 찍으셨죠 네 네 네 오늘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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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분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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